뭐하나 뒀로민 아씨 못맞하면 이 지랄이야 예 습해드니 민호 공민 권총 세트 아마 칼로 많이 써우니까 그래 이거 사는게 아니다 14000원 모아가지고 아 그리고 옷도 살 수 있잖아 아 제작이 아니라 에드워드 업그레이드 가면은 검 세트? 여기 의상 있잖아 탐험가 의상 정치가 의상 상인의 의상 해적선장의 의상 해적선장이 제일 깐지네 여기 있군요 미션을 시작하기 앞서 상자가 있나 없나 근처에 여기 있군요 갔다 오겠습니다 주위에 있구만 하 어우 이런 야 350 울벌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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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컨 여기까지 오는데 벌써 아침이 되었어 고마워 고마워 던컨 여기 에드워드 안녕 에드워드 저의 남은 수건을 구입했다고 저의 남은 수건을 구입했다고 저의 남은 수건을 구입했다고 루피건 인기응변서 루피건 역사의 전설에 의사의 희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단한 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단한 문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는 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원에 의사해 주십시오. 아 뭐 좀 치나? 나 지금 돈 벌고 싶어 길막? 길막 먼저 제발 이 문장에 비해 먹었고 그 메인은 아타바이는 안 한 번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저는 아니지 모르겠어 좀 더 많이... 흥미로운 것 같네요 아 아 미안해 근데 맛을 통해서 그 종료가 성공했으면 좋지 괜찮아 그런 생각이에요 아하... 이 루트 좋아하지 마, 토리스. 엑스포스네, 좀 쩔어 빠박이 주의랑 외산하네 어이 잠깐 얘기 좀 하지 왜 왜 뛰어? 전투에서 권총 사용하기 권총은 4번이었어 사용했어요 어어 됐다 아 이제 권총을 쓸 필요가 없잖아 아 이 사람만 지키면 되니까 어디갔어 어 이 노인네 어디갔어 내가 지켜야 된단 말이다 아이씨 미친 노인네 오오 제가 당신을 지켜야 임무 수행이 완료됩니다 어 어어 어어 아유 불쌍해라 현자를 잡으라고? 아 아 아 아 위에서 현자를 공격하냐 아 이게 왜 늘어나 위에서 현자를 공격하냐 아이씨 장전 쳐하지 말고 아이씨 장전 쳐하지 말고 빨리 올라가 그래 아휴 아까 장전만 안했으면 쐈잖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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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추적과의 거리를 좁히세요 아하 아살아살아살아구만 원래 이런 맛으로 하는거지 잘ilingual 네 암 자 암 이 에 야 잡으려면 한 1년 걸리겠는데 따지기 말야 경비를 늘린다고 될 게 아닐텐데 adios adios 야 돈받았다 미션 완료 아 위에서 현장공격을 못했어 장전하느라고 장전 개같은 장전 천원 물었다 어 저기 해적있다 여유가 아니구나 어디로 가야돼? 어 여기 마침 상자도 있네 어? 상자가 어딨어 여기 위에? 위 아니고 응? 여보? 상자가 어딨어? 상자가 어딨어? 아 이 밑에 있나? 왜 또 왜왜왜 아이씨 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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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리마자 죽어라 상자를 먹으러 사람을 죽이러 왔다 그 또 이번에 주 미션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또 완전 밑인가요 아하 가면서 되게 상자가 있구나 거리가 안 돼가지고 괜찮다 또 위에 있어 금반지 어 반격했어야 되는데 아 됐다 아 아 뭐야 또 아이씨 여기가 아니라 여긴데 안녕하세요 하하하 꼼치트 만원 오천원정도 부족하네요 여기 또 상자있다 가는길에 아 여기 아니야 여기야 어 여기 안에 있구나 도전과제 획득 아 도전과제 클리어 술 취한 해적 아 얘네 빌릴 수 있구나 어 저기 해적 구추락에 있다 됐다 고맙지 해적 하하 그래 이렇게 한번에 점프하고 말이야 여기가 여기 조각이 하나 있다는거잖아 조각이 어디있을까 위에 있는거 같은데 하하 위에 있다 위에 어 여기있네 어 이거 어떻게 가냐 어? 어?